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강민웅 물리원 기출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문제 풀이 강좌인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추가되는 것들을 좀 업로드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교과 과정이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 2009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 번 전체를 다시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기출 300 강좌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예상문제풀이, 실전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개념 공부할 때도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기도 하죠. 그렇죠? 자, 기출 300 특징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어떤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강의 강좌수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문제는 말이야 지금 26년간 수능이 실시가 됐는데 26년? 물론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7년 차인데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나 수능의 역사는 아주 길죠. 물리원의 역사도 그만큼 있는 거야. 약간씩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중요 단원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기출문제들은 평가원에서도 말했는데요. 반복 재출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도 개정과정 또는 개정전과정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과거 문제들이 거의 유사하게 재출제가 된다거나 또는 변형해서 재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또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 기출 300의 특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 300은 말 그대로 300개의 문제를 선별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기출문제는 약 700여 문항이 돼요. 700여 문항 정리를 하게 되면 700문항인데 근데 700문항인데 왜 300개만 보냐라는 거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가 돼, 일단. 그렇죠? 항상 나오던 것들은 유사 문제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기본 입자 문제 계속 나오잖아. 어렵지도 않지만 계속 나오고 있고 고난도 뉴턴욕학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쉬운 뉴턴욕학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그걸 다 풀어보는 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특히 제 강좌의 특징상 기출 300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들, 중급, 상급, 그리고 최상급 문제들이 있지. 난이도로 따진다면 그 문제들 300개를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0개 중에 300개 정도 선별을 해서 이게 중, 상, 그리고 최상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급 이상의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300개를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한 400문제는 어떡하냐.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400문제가량은 제 강좌에서는 개념 완성할 때 이미 들어있었어. 개념 교재, 무라일체 워크북이라고 하지, 제 책이. 워크북에 이미 쉬운 것들 있잖아. 너무 쉬워서 이건 기출문제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개념 공부할 때 연습하라고 무라일체 워크북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커리를 쭉 따라왔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죠. 합치면 모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쉬운 기출문제들을 안 풀었어도 수능 물리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300개만 집중해서 반복 체포를 해주셔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쉬운 것들은 사실 중요하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개의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지식적인 것들 문제들이 있을 텐데 지식적인 문제들이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 문항, 가장 대표 문항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300개는 지식형도 들어있는데 대표 문항들로 들어있어. 또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고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턴역학이라던가 돌림임, 유체역학, 송전, 연력학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상황에 변화를 많이 줘요.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연력학이든 유턴역학이든 아니면 유체역학이든 상관없이 상황을 준 다음에 상황을 변화시켜서 또 무언가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다 오면 요즘 평가원이 사고력 문항을 물어볼 때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변화에 관련된 것. 유턴역학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좀 생기는 게 있고 그리고 돌림임 같은 경우는 돌림임 변화량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체 같은 경우는 부력이 변화를 하죠. 실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가서 물체를 밀고 있다던가 다시 또 평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력의 변화량. 이 변화에만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방식들도 여러 문제들이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 변화에 집중한 풀이법으로 제가 강의를 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분석할 때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제대로 된 해법이 있죠. 간결하게 풀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의 출제의 의도를 판단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대상은 당연히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에요.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20 수능을 준비하는 즉 지금 예비 고2 애들도 기출문제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중복 단원이면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많이 빠지잖아. 개정 물리학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빠지거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제거를 하고 보면 되겠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어. 그건 근데 당연하죠. 지금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고2가 되는 그 학생들 그 학생들은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공부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활용은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단원들은 제거하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0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거 이외에 학습을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별을 좀 하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 한다. 자, 이 문제들 특징을 좀 문제 자체 문제들 이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문제의 구성의 특징들도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당연히 기출문제 그러면 수능 기출문제겠지. 수능 기출문제 맞는데 수능뿐 아니라 수능을 내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평가원 주관으로 6월과 9월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6월과 9월에 그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교육청 3월과 4월 그리고 7월과 10월 달에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라고 하잖아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세 개를 총망라합니다. 26년간 진행이 된 이 모의고사들 총망라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문제들 그중에 아주 필수적인 300개를 선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강의에서는 이제 본교제가 있고요. 본교제. 교제 얘기를 좀 한다면 본교제가 있고 그리고 교제에 이제 해설이 있죠. 그렇죠?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 해설지가 들어 있어요. 해설지도 최대한 제가 풀어주는 방식 특히 일사단원 같은 경우는 풀이법이 선생님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고자 하는 원하는 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최대한 다시 해설을 제공을 해서 해설지를 포함했어요. 알겠죠? 해설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당연히 그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생각보다는 컴팩트할 거예요. 한 700문제쯤 된다고 하면 되게 두껍죠.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지. 물론 저도 이 두건을 겹치면 대단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300개만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알겠죠? 구성을 한 게 기출 30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스케줄이라던가 또는 강좌 수 이런 것들 잠깐 얘기할게요. 자 강좌 수 그리고 이제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게 되면 1강부터 계속 쭉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는 좀 늦게 뒤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일단 개념 공부가 완료가 돼야 되잖아.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제 커리상은 쉬운 건 개념과 함께 어려운 건 개념이 끝난 후 이렇게 지금 커리가 잡혀 있는 거야. 기출 300이 어려운 문제들로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강좌 수는 여러분들 문제풀이잖아. 전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도 있고 일부 문제를 발췌해서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일단 저는 300개 문항을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전문항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전문항 해설 제가 개념할 때 올해는 개념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개념에 있는 것들은 해설지가 거기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풀이할 때 제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더 어려운 기출문제들의 전체 문제를 풀어주는데 시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하다가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이걸 위해서여서 300개의 전문항 해설을 아주 꼼꼼하고 상세히 제풀이법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풀어가는 방식대로 복잡하고 장황한 해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많이 숙고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전에서 생각을 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풀이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300만 전문항을 해설하고요. 거의 뭐 1회 1회 1강 1강당 한 10문제가량 풀 거예요. 1강이 한 10문제 10문제가량 풀기 때문에 한 30강 정도 30강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강좌 수가 좀 많을 수는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듣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선별해서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당연한 거지만 전문항 인덱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뭔지 알지? 옆에 번호 쭉 떠가지고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췌 수강을 하든 전 강좌를 다 보든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덱스는 일단 강의가 업로드 된 후에 우리 조교진들이 거기에 작업을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가 업로드 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 다음 날 정도에는 인덱스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알겠죠? 예. 물론 해설 강의를 다 진행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설지는 방향성들이 제시가 돼. 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이러 이러하게 풀어줘라 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 고민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해설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특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제 강의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활용법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풀고 강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활용법 첫 번째는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것은 말이야 개념과 병행하거나 개념 직후에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저는 그중에서도 효율적인 건 개념 공부할 때는 쉬운 거 그리고 개념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는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들을 선별해서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야. 이게 우리가 개념 워크북이잖아요. 개념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할 때 워크북에서 저기 쉬운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야. 즉 여러분도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일단 뭐 기출문제만 풀면 되겠지. 또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했던 개념이 남아있으니까 올해는 자 개념은 다 있는 것 같아. 효율을 위해서 기출문제부터 일단 풀어보자. 또는 기출문제도 안 풀기도 하는데 여튼 기출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올해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올해 올해 예전 기출문제들을 다시 풀어봐야 된다고. 감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감각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개념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재수생들아 알겠죠. 작년에 공부했던 것들 니네 막 3, 4월 달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대단히 많이 휘발이 됐을 수 있단 말이죠.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개념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 강좌를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알겠죠. 그래서 한강당 약 10문제씩 풀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 활용하는 건 첫 번째 한 신문항 정도 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20문항 또는 30문항 이렇게 10문항 정도씩 끊어서 또는 강좌가 업로드가 되면 아 다음 강좌 몇 번까지구나 다음 강좌 몇 번까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번호까지 풀이를 한 후 잘 봐 신문항 정도 풀어 풀어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겠죠. 해설지를 보고 채점도 해보고 이러겠지. 해설지를 보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되는 것은 강의를 안 듣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기면 안 되잖아. 문제 아 이거 조금 꺼림찍한데 내 풀이가 맞나 이럴 거면 강의를 다 듣는 게 좋아. 알겠죠. 여러분 제대로 안 풀고도 잘 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정말 위험한 거야. 그치. 그걸 기출 단계부터 철저하게 없애서 완벽한 수능 만점을 향해서 가자.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설지를 보고 안 되는 것들과 되는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해설지를 보면서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 공부를 좀 다시 한 번 해설지 방향성대로 풀려고 노력을 해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해설지를 보고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려. 해설지 이해도 잘 안 돼. 그럴 경우에 한 문제랑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었어. 안 풀려. 해설지 봤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혼자서 골똘이. 몰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치. 그럴 때 실력 향상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한 문제당 막 15분 이상을 할애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기출 문제 단계. 그런데 기출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한 문제를 보는데 15분 이상 막 30분씩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수능 만점을 향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출 단계부터 너무 그런데 진을 빼면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해버린 수가 있어.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몰두해서 다시 문제를 풀 때 한 15분 정도 이내로만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엔 바로 강의를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문항당 쉬운 것들은 금방금방 넘어가겠지만 문항당 15분을 초과하는 건 좀 오버야. 아무리 어려워도 15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15분 정도 하고 이제 강의 보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게 좋겠다. 맞죠? 특히 발취 수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사수야. 답이 보여. 답이 보이는 건 중요치 않아. 해법이 보이면 돼. 해법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보여.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발취 수강할 수도 있는데 발취 수강하더라도 여러분들 1단원과 4단원 파트는 꼭 풀이법이 장황한 풀이법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가능하다면 필수 수강을 좀 해주시고 2, 3단원 같은 경우는 발취 수강을 하고 그러나 300개로 내가 뽑았잖아. 그치? 예. 70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300개로 뽑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풀이법을 다 확인해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딱 300개로 선별해서 다시 이렇게 딱 본 다음에 고민을 했었어. 전문항을 다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중간중간 뛰어넘을 거냐 쉬운 거는 그랬는데 전체 문제의 수준을 보았을 때는 다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학생들한테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문제들이야. 다. 300개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체 수강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흡수를 잘 해도요.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고 해. 물론 그 기출문제가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 된 기출문제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뽑은 거긴 합니다. 이 300, 기출 300이. 진짜 자기 거로 만들고 해법이 숙지될 정도면 2등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1등급 만점을 가려면 예상 문제들이 중요하겠지만 효율로 따지면 압도적이죠. 당연히 개념이 효율이 가장 압도적이야. 왜냐하면 쉬운 15문제는 개념만 들어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런 실수들을 없애야 되는 거고 상급 난이도까지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만점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1등급 만점을 맞기 위해서 예상 문제들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출문제는 말이야 해법을 거의 숙지할 정도가 돼야 돼. 해법을 숙지. 거의 외우는 수준? 풀이법을 거의 외우는 수준? 아 근데 선생님 물리는 좀 이해과목 아닙니까? 뭘 숙지 암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암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리는 분명히 이해과목 맞습니다만 이런 느낌 자 모순적이더라도 들어봐 이해를 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기출문제를 대해줘야 돼. 이해를 암기하는 거야.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한 번 읽으면 똑같이 문제 그림만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나가면 해법들이 과거에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그 해법이 머릿속에 쭉 펼쳐지는 쭉 펼쳐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300개의 문제를 대해주셔야 돼. 알겠죠? 최소 이 300개 700개가 넘어 사실은 그 중에서 300개 정도는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달이 돼요? 물리는 분명히 이해과목이긴 하지만 그 이해한 것들이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머릿속에 펼쳐질 수 있게 숙달 반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작년에 기출된 것들 추가로 올리게 되면 다시 강의를 촬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효율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추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 문항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의 뭐 500문항에 강의 추가한 것만 해도 거의 500문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을 추렸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 사실 그 평가원 문제를 그냥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이번에 기출 300 강민의 기출 300은 제가 뭐 돈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고화질로 다시 그렸습니다. 아셨죠? 작업을 다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다시 그리고 책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했어. 책 두께 오면 그렇게 두껍고 이러지 않을 거야. 얇을 거예요. 그리고 해설지도 사실은 간단하지만 해설지를 제 강의에서 촬영했던 것들을 우리 연구진들이 전부 다 보고 다시 정리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교육청에서 막 제공하잖아. 해설을. 그럼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제 강좌를 다 보고 다시 해설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거기도 그림들 다 다시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출 강좌는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과 함께 거의 뭐 물리원 전체의 80에서 90%까지 담당하는 게 이 개념과 기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300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반복 제풀이 할 수 있잖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